인도의 대보살, 용수보살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고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의 대보살, 용수보살, 제2의 석가문이 부처님이라고 일컬으는 용수보살의 연불사상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도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매에 들어갈 수 있나,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결과부자하여 몸을 바르게 앉아라 하였는데 무엇 때문인가?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바르게 되기 때문이요. 이 몸을 바르게 앉으면 마음이 나태하지 않고 단정한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염이 현전하게 된다. 만약 마음이 산란하면 그것을 섭수하여 돌이켜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염이 산란하면 또한 그것을 섭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개념하면 삼매왕 삼매에 들어간다.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은 스님들이 참선할 때 앉는 자세의 결과부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항마좌라 해가지고 잡념이 떠오르고 졸음이 오고 하는데 가장 탁월한 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정의학과에서 보는 견해는 그 결과부자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란한 마음을 한 몸에 모아서 집중해서 삼매의 지경에 가는 자세로는 결과부자가 제일 좋다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결과부자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삼매에 집중 몰입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불에 있어서 연불은 여러 가지 연불에 대한 게 나오는데 용수보살은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고 계세요. 색신념불 법신념불 여기 책신법신 실상연불로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색신념불을 하면 법신념불로 가고 법신념불로 가면 실상연불로 가요 연불을 오래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알아야 할 것이 나는 연불을 어느 때에 하나 진짜 아이월지, 아비발치, 불태전지, 환의지 아니었따라 삼맥삼보리지 이런 깨달음의 위안 나의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연불을 하고 있는 거 없는 거에 중요해요. 초발의 보살에서는 그냥 소원성취, 가피기도 할 때 연불을 독성 많이 하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연불이라는 것은 참선하고 화두선하고 조사선, 열애선하고 참선방이 가야 깨닫는 거고 우리는 기복이나 하고 가피나 바라고 소원성취나 바라고 연불을 다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인도의 큰 보살들, 중국의 큰 선지식들의 연불 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신연불, 법신연불, 실상연불이 있다는 것인데 우선 색신연불은요.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될 게 부처님이 제가 자주 비유를 그렇게 해요. 해인사 법보종찰이고 통도사는 불보종찰인데 해인사 가니까 법당에 부처님 모셔 있어 통도사 가니까 법당에 부처님 아니 계셔 그럼 여러분들 처발의 보살들이 부처님 아니 계시네 하잖아요. 그런데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을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을.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을 이해해야 색신연불, 법신연불, 실상연불도 이해하고 통도사 부처님 아니 계셔도 부처님이 계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부처님이 상이 모셔 있는 데는 서가원이 부처님이 됐든 어느 부처님이 됐든 화신 부처님. 중생을 교화로 나타나신 부처님 몸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아, 그 다음에 통도사 가니까 부처님 아니 계셨네 정멸보공이라. 아, 그럼 부처님 보신불, 법신불이기 때문에 법신불은 모양이 없고 비세부처님이기 때문에 모양을 모실 수가 없어서 그냥 부처님 모양을 상을 안 모셨네 이래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많이 계시고 계시고 우상, 숭배고 나무로 깎고 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모양이 없다. 색신은 법신이 있다. 서가원이 부처님은 화신불이라. 중생을 교화하러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색신의 몸으로 팔상송도를 보시고 가셨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색신연불은 뭐냐. 여기서 이제 대치도련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부처님 몸은 공덕의 몸이다. 제가 안 쓸게요. 부처님 몸은 나무로 깎고 흙으로 빗고 동으로 빗고 주물 만들어서 모시고 이런 그냥 하나의 등신불 우상이 아니고 공덕의 몸이다. 서가원 부처님이요. 그렇게 중생을 교화로 2500년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생, 500한 50생이죠. 550생을 계속 공덕만 지러 오신 거예요. 부처님은 수업을 다 컸다. 인행이시다. 씨 뿌릴 인자, 행하라 인자. 부처의 씨앗을 뿌리는 행을 계속 와서 공덕을 계속 계속 닦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공덕신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불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부처님 몸을 볼 때 지혜신이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상으로, 모양으로 모셔놨다고 보면 돼. 그래서 부처님 원만상이야 돼. 자비신이야 되고 지혜신이야 되고 공덕신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원만하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진연물 할 때는 30 이상 80종호 얘기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강경 강의 듣는 분들을 잘못 들으면 30 이상 80종호라고 얘기하면 모든 경, 포교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어려운 게 그게 있는데 금강경은 리상불이거든요. 상을 떠나는 부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불전에서는 시상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은경에 가서는 원만불을 얘기하고 있고 이건 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하는데 원만불을 얘기하고 있고 32 이상. 사은경에 가면 97대인상 그래서 32상 80종호는 부처님이 원만상이거든요. 이게 공덕신이요 보답신이요 보신 이게 그만한 공덕을 지어서 얻은 몸이란 말이에요. 32상의 좋은 상과 80가지 이상의 좋은 상호를 가진 건 부처님의 공덕신이라는 거요. 32상 80종호 부처님 거룩한 상호를 쳐다보면서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자비신과 부처님의 지혜신과 부처님의 공덕신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것이 색신연불입니다. 그 상호를 치하여 자기가 치심에서 억념 생각의 기억을 하고 계속 부르는 것이 색신연불이다. 다시 부처님 몸은 공덕의 몸이다. 이 공덕의 힘은 10만 100향 상호보다 수승하여 이것이 부모의 유체력이 된다. 혹은 신통 공덕의 힘이 무량 무한하고 부처님 몸은 32상 80종으로 장엄된 것은 안으로 무량한 불법의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부처님 몸은 32상 80종으로 장엄된 것은 그렇게 원만상을 구족한 것은 안으로 무량한 불법의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그를 친견하면 싫어하지 않고 부처님 친견하면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원만상에 공량 올리고 싶고 절하고 싶고 백발비하고 싶지 그를 친견하면 싫어하지 않고 부처님 몸을 친견하는 사람은 세상의 오영낙과 만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 만약 부처님 몸을 친견하면 싫어하지 않고 기쁨이 넘쳐오른다. 부처님의 상호는 환의심이 나요. 부처님의 몸의 공덕이 이와 같기 때문에 마땅히 색신의 부처님을 염화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색신은 몸 그대로가 공덕신이다. 그대로가 지혜신이다. 그대로가 자비신이다. 색불, 성함의 부처님, 화신불, 법심 공불, 빌공자 공불, 법신불, 비로자나불, 법신불. 모양이 법신불은 없다. 빛이다. 성함의 부처님은 2005년 이 땅에 인도 땅이 오셨다. 중생의 사람의 몸을 받고 그래서 변화해서 오셨기 때문에 화신이고 중생을 교로 오셨기 때문에 화신이다. 이것은 안으로 무령한 불법 공독이 있기 때문에 30 이상 80종으로 갖췄다. 그래서 그 부처님 색신 부처님을 염하면 공독이 생긴다. 공독신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염을 하면 공독이 생긴다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것도 면역력이 강화만 오지 않거든요. 면역력이 약하고 지적이 질환이 있고도 연세되신 분들이 많이 걸려서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 이유는 비타민 D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면역력의 길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햇빛을 쪼이면 된다. 햇빛을 쪼이지 않으려면 비타민 D 약을 먹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태양은 태양의 빛이 비타민 D라는 빛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쪄기만 하면 내가 면역력이 길러진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을 염을 하면 그 색신을 염을 하면 나도 그러한 공덕력이 생긴다. 공덕력이 생긴다. 복력이 생긴다. 햇빛에 비해서 이해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색신염불이 반주산매경이라고 있어요. 반주산매경. 반주산매경은 잘 안 들어보셨죠? 반주산매경. 반주산매경이 상당히 매력있는 정투경전이에요. 반주산매경. 주자가. 반주산매경. 반주산매경. 염불을 하는데 산매에 가려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주산매경은 24시간 부처님의 염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입이라고 반주란 말은 범어인데 한문으로 역을 하면 불입이에요. 불입. 불이천이 설립이야. 부처님이 서 계신 것 같아요. 부처님이 앞에 서 계신 걸로 같이 하고 부처님 앞에 계시다 하고 염불을 해야 된다. 불입산매. 반주란 말을 한문으로 역하니까 불입이더라. 또 상행. 상행산매. 항상 염불을 행한다. 불입과 상행. 반주산매경. 이 반주산매경은 진짜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질기차게 염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반주산매경은 줄여서 얘기한 거고 경 원래 이름은 시방현재불실제불입정경이다. 라는 건데 한나라 때 동한때 지루가참이 번역한 반주산매경. 이 산스크립도 본본이 있고 중국의 역경가들이 번역한 경전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냥 본본이 없으면 그건 위경이에요. 대승경경 중 가장 빨리 탄생한 것이 반주산매경이다. 전토경전에 선구자 역할을 했다. 반주산매경이. 정토종에 중국의 정토종이 상당히 지금도 중국과 대만과 일본이 정토종, 진원종 이것을 성행하는데 정토종에 조사가 있을 거 아뇨. 초조가 중국의 해원법사거든. 이게 여산 독림사 유명한데 저도 갔었는데 여산 독림사 중국의 해원스님은 연불결사, 만일결사, 연불을 결사라고 하죠. 우리가 진울스님의 정의결사라는 게 있고 결사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상월결사. 요즘에 한국조개종단에 인도도 다녀온 거 상월결사, 정혜결사, 연불결사 우리나라로서는 금강산 건봉사 지금 만일결사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만일 동안 연불하는 거. 만일결사. 그래서 반주산매경은 중국의 해원대사가 상당히 이 법을 제창하고 이 경에서 정토 수행을 했다는 거. 천태종을 창시한 천태지자대사 이 천태종. 아주 큰 종단이죠. 이 경이 이 반주산매경을 주석도 붙이고 소도 썼다. 그 다음에 정토정의 2조 선도 앞으로는 말씀 나올 거. 중국에 가서 3조 승원, 4조 법조 스님들이 반주산매경에 의해서 정토연부를 권했다. 거기서 반주산매는 불면부류다. 불면부류다. 반주산매경. 상행. 부류 심이 없이 해야 된다. 잠두자진. 성철스님이 하두삼선 할 때 몽중이료 그 다음에 동정이료 워메이료 자면서도 하두 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요. 들리려고 한다 해서가 아니라 자인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면서도. 공부를 잘 지어가면 잠임도 없이 쉬지 않고 항상 행하라. 연부를. 부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계신 것처럼 하고 하라라는 이야기. 이게 참 불면 부류다. 잠자는 것도 있고 쉬지 말고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 몸을 그렇게 엄력으로 태어나서 그냥 근시 걱정하고 그냥 아프고 하늘도 잘 안 돼요.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당신 제도해라. 생사 제도를 해라. 업보를 좀 벗어나라. 업장을 벗어나라. 그것은 누가 해두지 않는다. 내 몫이다. 너의 몫이야. 누가 대신 못해줘. 너 배고픈데 배고프냐. 네가 밥을 먹어야 배불러. 남이 아무리 누님이 동생이 먹어줘야 배 안 불러. 그런 거. 그래서 사막도를 면하든지 지옥아의 축생을 안 가든지 하는 것을 다 면하려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제도할 수 있는 게 너의 몫이다라는 거. 네 업장을 네가 풀어라. 네가 얽혀맨 건 네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 자승자박을 네가 스스로 해탈하는 게 푸른 거 아니요. 벗어나는 거. 벗어나고 파하는 거. 그래서 나를 허상천일 날마다 헛된 나를 차량 그렇게 보내지 말고 너는 이 연부를 해서라도 상행연부를 해라. 불면불의 연부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반주산맥에 나오는 말씀. 항상 불신 삼십 이상 팔십 종호를 염해야 한다. 대광명의 비추어 단정함이 비해할 데가 없고 법을 설하되 빛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불을 염 부처님을 염함으로써 산매를 얻는다. 색신념불입니다. 그 다음에 법신념불 두 번째 법신념불 10주 비바사론 40 불공품의 제20에 나오는 말씀 법신념불 10주 비바사론 40 불공품 40까지 불공법품 제20에 나오는 말씀 법신념불 30 이상 80종호의 불신을 염한 다음에 불공덕에 부처님 공덕에 법을 염하라. 40 불공법으로써 부처님을 염하라. 부처님은 40까지 무량한 법이 있기 때문이다. 염하면 하늘을 얻느니라. 40 불공법 얘기가 나왔지만 부처님은 18 불공법 18가지의 일반 중생과 보살도 없어요. 이건 18 불공법. 오직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가지 남과 같지 아니한 법 18가지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하면 부처님은 우리들의 범부 중생들의 지금 하루 전생, 현생, 내생까지 무엇이 될 것 다 실지 실전 알고 계시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전생과 현생, 내생 다 알고 있다.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있다. 이것이 다른 보살주의까지 가도 알지 못하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 불공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신념부를 지나서 40 불공법에 부처님을 염하라는 건데 이 사지까지 전부 다 설명하다보면 한두 것도 없고 그래서 핵심만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실상연불, 진념불인데 10주 비바사론 초연불 삼메품 제25에 나오는 말씀 실상연불 초발의 보살이 30 이상 80 중 호색 신불연불에 이어서 염하여 중세력을 얻고 법신연불 후 점점 깊이 들어가 실상연불 실상연불로서 상세력을 득하여 탐착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연불을 초발의 보살은 처음에 연불은 보살들이에요. 초발의 보살 연불은 하근기고 참선하면 상근기라는 거 맞지 않다는 얘기는 계속 드리는데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린다면 색심면불은 처음에 30 이상 80 중으로 시작하는 건 초발의 보살, 초발심자 연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법신연불로 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색심면불하는 분들 초발의 보살은 하근기 보살이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신연불로 들어가면 중세력, 중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후에 또 실상연불로 들어가면 상세력, 상근기가 되는 거예요. 연불 자체에서 하근기, 중군기, 상근기는 얘기할지언정 참선하면 상근기 하는 거요. 연불하면 하근기 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칭명연불 10주 비바사론 이행품에 또 나오는 말씀 칭명연불 칭명연불은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칭명연불 칭명연불 이름을 일컬어서 주처님을 부른다. 연불한다. 칭명연불 10주 비바사론 이행품에 나오는 말씀 만약 사람이 불태전의 지휘에 이르고자 하면 마땅히 공경심으로써 집지하여 병호를 불러야 한다.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아유얼치 지휘에 이르러 안욕다라 삼맥삼불이를 성취고자 하면 마땅히 지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고 그 병호를 불러야 하느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불 독경할 때 가피를 입고 소원성취하는 데만 목적이 둬서는 기복불교하는데 연불한다고 자꾸 학응기라고 뭐라고 남들이 불자 내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염치 없이 보살행도 안 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꾸 달라고만 하면 기도한다고 불러면 응해 주겠냐. 염치 좀 있어봐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한 씨를 뿌리고 갈고 닦겠냐. 풍성한 수확을 하려면 만약 사람이 연불 여기서는 연불을 왜 하는가 보세요. 칭명연불 연불을 왜 할까. 불태전의 지휘에 오르고기 위해서 쉽지품에서 초환위지 그 높은 경기에 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완단이 공경심으로서 집지하여 명호를 불러야 한다. 공경심을 빠지. 여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불을 하는 데는 두 가지 공경심이 없으면 안 되고 놓고 놓지 않아야 돼. 이건 내 거 쓸데없는 담진이 삼동만 내 거라고 내 고정관념 내 아상만 피우지 말고 부처님 연불을 하려면 공경심을 빼면 안 돼요. 뒤에 또 말씀 계속 드릴게요. 공경심과 집지 아 이 부처님 나마 미탑을 열의 10호 지장보살 이건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담세도 할 거야. 놓지 않을 거야. 집지할 거야. 이 얘기. 그래서 연불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연불을 하는 건가 차하근기 연불만 계속 하지 마세요. 자꾸 보살행도 안 하고 연불도 깊이 삼매지경까지 안 가고 자꾸 달라고만 연불을 하면 그건 모래로 밥 빚는 거고 기와장 거울 만드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다 나왔어요. 친밍 연불을 왜 하느냐. 십주비받아서선 이행품에 만약 사람이 불태전의 지위에 이행품이라면 쉽게 빨리 성불하고 극락세계가 하는 얘기예요. 집단에서 그냥 하근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불태전 지위에 이르고자 하면 공경심으로 집지하여 명호를 불러라. 만약 보살이 아이월치 불태전지 한의지에 가려면 지위에 이르러 가려면 안욕따라 삼맥성으로 성끼고자 하면 마땅히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고 그 명호를 불러야 하느니라. 여기에 연불의 목적 신명연불의 이유가 한말씀에 십주비받아서선 이행품에 전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연불을 하라고 제가 용수보살 보살편 중국의 큰 종토종의 큰 스님들 얘기를 한두 시간에 끝내려다가 좀 밀려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논한데도 없어요. 자료가 용수의 문명과 연불사상 부처님의 이름을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것과 연불사상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신방편 이행도는 신방편 믿음의 방편이 없으면 안 된다. 이행도 쉽게 깨닫고 쉽게 극락세계 가는 데는 신방편의 이행도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신방편의 신방편은 이행도의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다. 절대 안 된다. 신방편의 이행도인데 아이월치에 이르러 이르는 데 목적이 있다. 아이월치 불태전지 한의지 시방제울에 대한 칭명이다. 다시 한 번 용수보살는 아미탑을 짚지 딱 하나만 불러라가 안 했다. 모든 부처님을 전부 불러라. 용수의 본의의 신앙수행은 용수보살의 염불 칭명염불 하는 데는 용수보살 말씀해 놓은 것 들어봅시다. 먼저 믿고 칭명염불 이름을 믿고 수지해야 된다. 경정도 수지 독성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수지한다. 수지 독성 한의 용약 신수봉행 수지에서 독성하니 너무 기쁘다 말씀이 나한테 한의스럽다. 뛸 듯이 기쁘다. 믿어서 받들어서 실천하겠다. 신수봉행 그와 같이 믿음 믿음의 이름을 신수해서 예배한다. 부침한테 예배 예경 예배 예경 공경심 예배 믿어 이름을 갖고 예배하고 칭찬하고 관세모살림 한없이 찬탄하는 거예요. 지장모살 어째서 불교는 저승에 가는 지옥세계 극락세계를 교주로 유명교주 유명을 달리했다. 유명세계의 교주까지 불교가 있어요. 이 불교 매력이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유명을 달리했다. 불교는 유명세계 지옥세계까지 구원해 주는 보살이 다 있네. 이거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지장모살 그렇게 부르면서 가신인도 좋은 곳에 보내려고 기도하는 거지만 내가 슬프고 마음이 못해지는 게 억울해 못해져서 서러워서 울면서도 위로받는 거예요. 유명교주 우리 지장모살 있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른다. 칭찬 유명교주가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불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관세모살 불러라 현실에서 고통스러우면 극락세계 알람야 아미탑을 부르고 지장모살 불러라 아프글랑 약사예레벨 불러라 등 얼마나 이게 참 감탄스러우고 칭찬할 일이에요 찬탄할 일이요 칭찬 찬탄 참회 연불 참회하는 데는요 절수행 절수행하고 연불하는 만큼 이거 이거 앉아가지고 참회 안 됩니다 참회는 깨달으면 다 해결된다고지만 쉽지 않아요 깨달은 거 내가 60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보거든 나도 해봤고 참회하는 데는 절수행과 연불수행이 제일이다 그 다음에 서사 사경하는 거 독성하는 거 달안위에 우는 거 연불하는 거 해양심 마지막에 해양하는 거요 나의 극락세기 혼자 가지 않고 자타이지 성불도 동이미타대원에 너와 내가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동이미타대원에 동입 함께 들어가다 이거 해양이라는 걸 이게 공이미타대원에 공이미타대원에 동입 공이미타의 대바다에 같이 들어가자 자타이지 성불도 같이 성불하자 해양역 나는 성불할 수 있고 나는 잘 살 수 있지만 병등자가 많고 힘든 자가 많고 가난한 자가 많아서 그들이 부자되고 다 나을 때까지 나의 원력과 소원과 기도는 끝이 날 일이 없는 이라 지장버살처럼 지옥중생이 다 구원할 때까지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게 해양심이에요 보현행원품의 해양심 중생이 다 하지 않고 미지의 세계 고통의 세계가 단언한 나의 성불은 하지 않겠다 그분들을 다 건지기 전에는 이런 말씀 그래서 이 연불 참 제가 용서부사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자세히 연불에 대해서 깨달음이 갈 수 있는 거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거 극락세 갈 수 있는 거 눈에 놓은 경전이나 책이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반주산매경 같은 것도 우리 많이 스님들이나 일반인들 어디 그렇게 흔히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구해놓았기 때문에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주산매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용수보살은 반야경과 십주 반야경 같은 것도 제 대지도로는 반야경을 하나에 추석한 거라고 보고요 용수의 문명과 연불사상은 반주산매도 상당한 근거를 두고 있어요 반주산매도 연불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신방편 용수의 문명과 연불사상은 믿음의 신방편으로 이행도를 하는데 아이월죄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다 시방제불의 부처님을 칭명 연불해야 된다 식명 연불하는 데는 식명 연불하는 데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십주 비바사론 분별공도품 제11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소개하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가사를 내려 어깨를 내놓고 공경심으로 합장하기를 주야 각각 삼시를 하라 공경하는 자세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가사를 내려 합장하는 이 일을 마땅히 초야 일시의 일체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해 권청수의 회양해야 하며 중야 후야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또 초일 일초분 일중분 일후분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일일이라를 합해 육시에 하며 일심으로 모든 부처님을 염하되 현재 앞에 계신 것과 같이 하라 나는 십주 비바사론 분별공도품 제11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내 반주산매경에 근거를 해서 말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4시간 부처님을 공경심을 내라는 건데 24시간 이런 공경심을 가지고 이 가사를 오른쪽 가사 내려놓고 공경심 합장하고 주야 24시로 이렇게 참해 권청하고 수의하고 회양하고 초저녁에도 오후 밤중에도 새벽에도 1일 일하 6시 24시간 1심으로 부처님을 염하되 부처님이 현재 앞에 계신 것과 같이 하라 공경심은요 공경심은 여기서 이제 공경심과 집지 이거 여기 썼네 이 얘기에 지금 공경심과 집지가 없으면 칭명연불을 하는데 공덕이 금방 안 와요 가피가 그래서 칭명연불 부처님은 염불하는 데는 여러 부처님을 하든 한 부처님을 하든 공경심과 집지가 없으면 안 된다 수지 그 부처님의 명호 열의 10호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신심으로 수지하는 거 놓치지 않는 거 다 버려도 탐지지 3도 쓸데없는 거 가짜뉴스만 머리에 간직하지 말고 다 버리고 그 부처님 명호만은 집지해라 놓치지 마라 그 명호 집지 명호 해라 그래서 공경심은 부처님의 때 공경심을 왜 공경해야 하느냐 하느냐 하면 거룩한 부처님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이 말씀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룩한 부처님이 과거 정상부터 가까운 공덕의 복력의 힘이기 때문에 불가사행 의실력이기 때문에 공경심은 부처님에 대한 거심에 틀림없는 것으로 용수는 공경하는 마음을 모든 수행의 근본 바탕으로 삼았다 용수보살은 공경심, 칭맥 연보를 하는 데는 공경심과 집지가 필요한데 공경심은 부처님에 대한 거심에 틀림없는 것으로 공경심은 모든 수행의 근본 바탕이다 나는 말씀 지신경의 공양 삼계도사 사생야부 시아폰사 석가운 이불 지심정례공양 공경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심정례공양 설명하고 그냥 다 아는 건 날려 쓸게요 황계도사 사생야부 시아폰사 석가운 이불 공경심, 지극한 마음으로 정례로서 이건 시간관계상 공경심과 집지심에 대해서는 왜 부처님은 욕계색계 무색계를 말씀하고 테란수파 사생을 얘기하나 인간만 얘기하지 않고 사대성인 중에서 알로 태어나는 거 테로 태어나는 거 모든 중생들을 다 이끌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ERS-060-800-7000번을 정성껏 복대기에 눌러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